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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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그러냐면 예전에 첫 주인님 이게 막 탔을 것 같아 사자마자 이게 22년식 6000km 탄건데 그래서 잡소리가 좀 많이 나는데 깨지는 소리도 살짝 나는 것 같고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봐야지 일어난다 30분간 대파 바삭 젤리 네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기에 센터핀이 있는데 이 센터핀이 물려가지고 안나오는거지 여기를 치게끔 만들었는데 뒤에서 제껴봐 아니야 부러져 아니야 나와 나왔어 나왔다 잘 맞춰서 너무 잘 맞춰서 이렇게 해먹는게 이렇게 똑같아 이렇게 잘 안나오는거지 이렇게 맛있어 이렇게 잘 안나오는거지 이제 센터핀 센터핀 간장 양파를 납작을 해놓고 단무지는 공간에 담아서 양파를 먼저 낼게요 양파를 넣어주고 양파를 넣어둔 김가루 매운 물 양파를 넣어서 계란를 넣어 간과 배터리 바꾸실 수 있어요? 지금 없어요 지금 배터리가 없어요? 네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태진아 화장실 왔니? 개멀쩡한데 개멀쩡한데 이 집도 개머라쳤네 어? 너무 깨끗한데? 야 너무 개머라쳤네 민낯 깨끗 개머라 네 안녕하세요 이번엔 형 응 특이한 문제가 전혀 없어 응 이 상태에서 시동을 내가 한번 걸어볼거야 응 시동 걸어보고 싹 청소해서 그냥 끼우는거지 문제점이 전혀 없어 문제점이 다 깨끗해 다 깨끗해 저의 반찬이 나의 반찬이 그렇기 때문에 다 깨끗해 버터 유닛 다 깨끗해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거 뜯은 상태에서 잡소리가 나면 혹시라도 뭐 그런데 엔진 쪽에서는 아예 잡소리가 안나 그러면 지금 이것도 내가 끼워 봤는 이것도 확인을 해 봤는데 이 집도 거의 멀쩡해 이 집도 이 집도 거의 멀쩡해서 이거는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게 없어 아예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깔끔하다고 봐야 돼 새거지 어쨌든 상황은 그래 이상이 없다 이상이 전혀 없어 이거 뭐야 써놓은거 88 21 이건 뭡니까 그치 신기하지 어 뭘 써놓은거일까 어 글쎄 뭐 그거는 뭐 알아봐 형이 왠지 저 108 아니 뭐가 있을텐데 그치 무슨 그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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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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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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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